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보이지?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학기에 대두학개론 강의를 맡은 메가스트리 수학 강사 이승호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대두학개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대두학개론의 마스코트 대두냥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두냥이의 친구들 아유,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깝두와 성두까지 얘네들 대체 어떤 친구들이냐? 자, 오늘 이제 차차 알아보게 될 건데요. 자, 오늘의 일단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대두란 무엇인가? 대두학개론이니까요. 오늘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가볍게 한번 대두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두들의 이제 종류들을 알아볼 건데 이제 깝두도 있고요. 성두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3 성두들, N수 성두들까지 자, 이게 오늘 이제 대두학개론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대두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대두란 말이죠. 수능판에 있는 대두들이 정말 많은데 머릿속에 잡다한 배경 지식이 많아서 평가원 시험만 봤다 하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입니다. 자, 왜 대두가 됐는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좀 뽑아보자면 내신 대비를 많이 했거나 오래된 기출, 혹은 뭐 개념소, 유형소, 괴랄한 뭐 새로운 문제들까지 이런 것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좀 커진 거예요. 오늘따라 좀 더, 저도 좀 머리가 좀 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수능 대두라고 선생님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대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면 깝두가 있습니다. 자, 깝두는 이제 뭐, 이제 깝하는 대두 자, 우리 예전 캐스트, 바로 전 캐스트 본 사람들은 알죠. 이제 깝지 마라 하는 그 이제 깝두가 있고요. 이렇게 자세부터가 약간 좀 불량합니다. 얘는 다리도 살짝 좀 꼬고 있고 선글라스 끼고 뭐 이제 지가 뭐가 좀 이렇게 된 것 마냥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귀엽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괜히 또 깝치고 있는 아, 깝치는 게 아니죠? 어이, 깝하고 있는 얘가 깝둡니다 얘가 어쨌든 아이고, 털도 참 귀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두가 있는데 성두는 말이죠 굉장히 성실한 대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깝치는 게 아니야 이제 뭐 태도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 거죠. 자, 이제 성두들 성두들도 이렇게 또 머리에 이렇게 질끈 매고 그래,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어, 고양이 목에 또 누가 방어를 달아왔네요. 자, 이제 성두, 이렇게 두 종류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대두일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나는 대두일까?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서 대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나는 대두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게 시험만 봤다 하면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뭔가, 나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왔는데, 성실을 해왔는데 뭔가 수능 공부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랑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혼란인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다 이제 캐스트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이승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뭐 넌 대두야? 막 이러는데 내가 대두인가? 잘 모르겠네? 자, 이런 학생들이 지금 많잖아요. 대두인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이제 그 대두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뭐 경랑 마사지도 받고 뭐 그럴 텐데 몰라요. 왜 그런가?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수능을 잘 모르니까 본인이 대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잡다한 배경 지식이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들 보면 아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잡다한지 아닌지 이게 배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외웠던 유형은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문제가 풀려. 어, 그렇구나. 그럼 나 잘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쉽게 풀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잘 풀리고 오, 막 내가 이런 거 배웠더니 오, 이게 적용했더니 잘 풀리네. 어, 그렇군.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점수라는 게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에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을 잘 봤다 그러면은 뭐 계속 잘 보고 있어. 그럼 뭐 대두가 아닐 거야.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대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학원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3월 학평 4월 학평 같은 교육청 시험 같은 거 잘 봤다. 저한테 또 상담 오는 여러분들 요새 많은데 처음에 이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군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신 1등급을 받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 나는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고1, 2 성적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왜? 상관이 없거든요. 고1, 2 때 내신 아무리 1등급 받았다고 해도 수능에서 4, 5등급 남은 학생들도 정말 많고 고1, 2 때 내신 안 했어도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내신하고 수능이 완전히 다른 시험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니까 내가 점수가 잘 나오거든. 나도 잘해. 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싶은 거겠지. 물론 이제 심층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면 도움이 되고요. 궁금하신 사람들은 결국 제선자매들 찾아오시면은 뭐 그런저런 얘기들 이제 다 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대도인지 모르는 이유가 이제 그거라는 거지. 평가원 시험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오늘 이제 그 깝두들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사실 되게 많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깝두학 원론 뭐 이런 좀 약간 심화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개론이니까 깝두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만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깝두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리는 풀이. 나도 잘하거든. 지리는 풀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풀어주면 이거 진짜 이거 지린다 선생님. 지렸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지 나도 알아요. 나도 이제 최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도 많이 해봤고 선생님도 뭐 당연히 수학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리는 풀이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선 또 조금 다르거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깝두들은 이 지리는 풀이 정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심박한 풀이.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도 선생님 아 이거 너무 심박한데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약간 야 워워워워워야 심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에 충실이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지리는 풀이나 심박한 풀이 너무 좋아하는 깝두들 많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풀이. 선생님 이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풀이도 배워봤고 저 선생님도 풀이도 배워봤는데 선생님 풀이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깝두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런 것들 가지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니까 깝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깝두들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 깝치집. 다음은 이제 고3 성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예비 고3이었는데 이제 예비를 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고3이 되는 건데 수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성실한 대두들 오히려 성실해서 대두가 된 케이스인데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해야 될 거를 했을 뿐인 건데 그게 뭐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내신에 맞춰져 있는 아니면 학원 공부에 맞춰져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뭐 수시모집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원에서도 성적을 올려가지고 높은 방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봤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대비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외우자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내신이라던가 뭐 학원이라던가 모의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외운 거 나오면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내신 같은 경우에 50분 동안에 뭐 수능 몇 문제 나오는데 서술형도 막 써야 되고 이걸 막 충분히 읽고 해석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일단은 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 나오면 저렇게 풀고 하면서 각종 유형들, 풀이법들 다 외워야 되고요. 가장 효율적이고 신박한 풀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라니까 그동안은 성실하게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성실함이 앞으로도 유지가 되면은 수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평가원 시험 6월, 9월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제는 경락받자. 이렇게 경락마사지 해가지고 머리를 좀 줄여줘야 되는 이제 수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 수능도 안 받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능에 맞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N수 성두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교정이 필요한데 성실하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미 수능을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적응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을 봐서 올해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3 때 대충 했다가 재수를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함수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성실하게 내가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간 점수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이 성실한 대두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짚어보자 그러면 기출법법 그 다음 뭐 N제법법 교과서도 다르고 시험도 달라지고 옛날이랑 다 다른 건데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지. 자 얘네 두 개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추를 풀면 안 된다. 아니죠. 기추를 풀어야죠. 당연히 풀 수 있어요. N제를 풀면 안 된다. N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풀면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벅벅 푸는 게 문제인 거지.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개념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최근 수능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옛날 기출까지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풀면서 외우는 거. 아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깜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아 내 앞에 주어진 이 몇천 문제를 나는 다 풀고 다 외울 거야. 그래서 진짜 막 2회독 3회독 하니까 문제를 딱 보면 풀이법이 딱 떠오르고 막 답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막 잘 풀어요. 그것도 잘 푸는 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되게 효율적인 풀이로 막 잘 풀어. 근데 문제는 뭐야. 시험장에서는 그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정말 지금 수능하고 아예 상관도 없는 옛날 교과서 문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출 복복 이게 최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N제복복이 낫다. 왜냐하면 차라리 N제복복은 그래도 요즘 수능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그나마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이거는 정말 이제 고3까지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여름 이후에나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삼수 이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봐도 그냥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를 줄여줘야 되는데 정말 이 성실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N제복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많이 풀다 보면 되겠지. 많이 풀어야 되냐?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본을 반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고 양을 늘리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거야. N수성도들은. 성실한데 정확한 전략은 없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케이스. 그런데 시험이 다르다는 거죠. 계속 바뀌고 그거에 맞게 또 필요한 것들 딱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실해서 당했다. 안타깝습니다. 이건 교정이 좀 필요하니까 방향성 잘 잡고 올해 이제 한 번 더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한 대두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가 대두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기는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수능에 나오는 내용으로 머리를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정리하시면 됐나요? 자, 머리를 재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능에 필요한 거는 요고, 요고, 요고다 라고 해서 목차, 개호가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내가 알고 그거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차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수능에 나온 내용들로 머리를 재정리해야 한다. 자, 이게 대두가 해야 할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형을 단순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자, 뭐 기출이 됐든 뭐 유형서가 됐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요. 뭐 풀 수도 있고요. 그거를 푸는 게 여러분들 수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암기만 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지. 그게 수능과 그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신 혹은 다른 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모의고사라고 여러분이 부른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도 종류가 달라요.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은 좀 더 더 과거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될 6월, 9월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문제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물론 걔네들도 다 쪼개놓고 보면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교과서에도 있고 기출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문제 자체를 그냥 풀이법을 통째로 단순 암기하려는 그 마인드. 수학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충분히 반복해야 된다. 자, 반복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했던 거를 다 반복하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일단은 돼야 되겠지. 머리를 재정리하면서 목차가 잡히는 게 돼야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되고 나면은 걔네들을 충분히 반복해야 된다. 자,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 성적이 오른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새로운 문제를 양을 늘려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종종 하는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가 연습을 하는 이유가 축구를 할 줄 몰라서 공을 찰 줄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줄 아는 것도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거 각각에 대해서야 뭐 또 할 얘기 뭐 시작하자 그러면 한 시간도 걸릴 텐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대두에게 좀 이렇게 특화된 것들 가볍게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상승효과로 대두 차출 가보자 이렇게 염순이 보세요. 이게 대두 염순이도 머리가 조그맣거든요. 비율이 좋잖아. 그렇잖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죠. 이게 깝두성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두학개론 강의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할 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상승효과 Q&A 게시판 오셔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뭐 대두학개론 투어라던가 대두학원론 그 이외에 뭐 이제 깝두 뭐 성두 등등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